그러면 오늘 오근행 팀장님과 함께 상승장에서도 반드시 잊지 말고 주의해야 될 리스크들 꼭 알아야 될 리스크들 이제 4개까지 해주셨고 2개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4개가 뭐였는지 한 번만 점검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너무 늘어지니까 늘어지면 앞이 다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서 그런데 뒤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뒤쪽이 그렇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더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미국이 이제 1조 달러 재정적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1조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재정적자를 많이 낸다는 건 적자가 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자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중에서 이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좀 빨아들이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 참 아이러니하게 그게 레포 시장에 가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전히 레포 시장이 여전히 조금 물론 이제 지난 9월 달 만큼 그러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금씩은 불안불안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레포 시장까지 흔들어 놓으니까 이런 거죠. 결국에 앞뒤를 다 잘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10년짜리로 자금을 갖다가 후옥 발아들이니까 정부에서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말라버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과정을 다시 다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누가 메워주고 있냐면 패드가 들어가서 메워주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죠.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났을 때 문제입니다. 지금도 간신히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뿌요뿌요라는 게임 같은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방울 떨어지는 게임이거든요. 그거 한 번 제대로 훅 떨어지면 그때 훅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 확 늘어났을 때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초단기 자금 시장 레포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경계를 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럼 이건 또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제 재정 정책을 갖다 화끈하게 늘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큰 부분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늘리게 됐을 땐 오히려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그런 이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얼마든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경기 부행을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다른 쪽에서 계속 빠구가 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과감한 재정 지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늘리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는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감세를 할 거야. 이게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꾸준한 영원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죠. 이건 시장에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가 재정 적자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게 쌍둥이 적자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갖다 경계하기 위해서 결국엔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드렸냐면 관세 때리기 좋은 날이라는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1단계 무역 협상은 끝났지만 2단계 무역 협상을 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유럽이라든지 인도 같은 다른 나라들로 이 무역 협상 이 무역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가 두 번째 리스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크에서 나타나요. 재정 적자를 늘린다라는 건 결국에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10년짜리 적자 국채는 결국엔 10년 후에 세금으로 메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면 20년짜리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요. 2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20년 후에 사람들의 세금으로 메우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면 세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지출을 늘린다라는 건 미래 세대의 부를 지금 끌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훅 하고 던져서 쏟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트에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20년 후에 소득까지 땡겨와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가 챙겨갈 수 있는 부를 갖다가 무역 전쟁하면서 딱 그 벽을 그은 다음에 이 부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로 땡겨와가지고 확 질러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와가지고 지금 확 질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질러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차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미국의 부를 빼앗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쏠리게 되냐면 미국으로 쏠리게 되겠죠.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머징 국가들은 뭐 어떡하지 성장이 안 나오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환율 전쟁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둘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 전쟁이 강해지게 되면 내 나라 통화 가치를 더 낮춰서 어떻게든 수출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면 수입 물가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인도라든지 브라질의 물가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뭐라고 하냐면 이머징 국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보시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이 꾸준히 기준금리를 더 낮춰줄 것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lp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더 하질 않았어요. 물가에 대한 압력도 있지만 부채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의 무역 전쟁 및 그다음에 재정 기출 이런 부분 때문에 차별적인 성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차별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이머징이 쩔어버리니까 이머징은 환율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환율 전쟁으로 들어가니까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없게 되면 이머징의 성장이 더 쩔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머징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들의 성장이 많이 쩔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머징의 성장이 둔화가 됐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머징에 쏠려 있었던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머징에 결국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머징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그걸 파월 회장이 패드 파월 회장의 역풍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걸 역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리스크가 나오는 거죠. 작년만 해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패드가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걸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 작년까지 패드의 스탠스는 굉장히 명확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인상할 때는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린 금리 인상을 하고요. 금리를 인하할 때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느리게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다 올라오는 걸 보고 오케이 금리 인상해도 되겠네 하면서 뒤따라서 후행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요.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드 파월 회장이 이제 서비스는 끝났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부터의 패드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때도 느린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느린 금리 인상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합이 작년까지 패드의 스탠스였다면 올해의 스탠스는 느린 금리 인상과 느린 금리 인하 이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타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패드는 상당한 위기가 벌어졌을 때 상당한 경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패드는 말만 그렇게 하지 랩포 시장에서 돈 뿌리는 거 봐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패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완화적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미드 제니얼이라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그 상황인데 조금씩 랩포 시장에서 자금을 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IOER 금리를 인상하려고 한다. 이건 이제 1월 29일 날 아마 인상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패드 쪽 FOMC 정리를 할 때 IOER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일단 듣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쭉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리스크는 유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유가 하락.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가 상승하냐 이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란 리스크를 한번 우리는 겪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 쪽에서 앗 뜨거워 했기 때문에 그때 국제 유가가 66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중동이 불안하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반대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히려 하락을 해서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까지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최근 잘 나가는 미국 시장이 흔들릴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시장이든지 굉장히 잘 나가는 시장도 픽 쓰러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약한 고리부터 흔들립니다. 여기가 가스실이라고 가정을 하죠. 좀 끔찍한 이유지만 가스가 들어옵니다. 셋이 동시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쓰러지면 폐활량이 제일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집니다. 버티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한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제일 약한 고리부터 터져나가기 시작을 한다. 이게 일단 전제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보라고 하자면 쉐일 기업들 오일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 좀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뜻밖의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여러 주가 지수를 좀 보시면 미국의 에너지 섹터를 한번 보면요. 에너지 섹터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저기 쉐일 쪽으로 이제 원유를 채굴하는 탐사하고 채굴하는 애들이 있어요. 탐사하고 채굴하는 애들의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그 etf 주가가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요? 네. 계속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걔는 지금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년 만에 최저치를 언제 기록했냐면 지난해 12월 6일 날 10년 만에 최저치 20달러를 딱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20% 반등을 해서 24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날아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계속 쩔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쉐일 기업들 미국의 쉐일 기업들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럼 왜 얘네들이 안 좋니 라고 보시면 이게 저도 이제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쉐일 기법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고 그래서 이제 유정을 딱 봅니다. 유정을 딱 보면 제가 그냥 문과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이 유정에서 보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100리터 나와. 100드럽 나와. 100배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00배럴이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상 그래서 100배럴? 그런데 그때 당시 2011년 12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요. 그럼 배럴당 100달러인데 100배럴이 나오면 만 달러 벌잖아요. 이거 파면 그랬더니 이제 정 프로님께서 투자하신 거죠 저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신 겁니다. 100배럴이 나올 줄 알고 만 불을 벌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제유가가 지금 주저앉아버렸어요. 2014년 9월에 배럴당 105달러 하던 국제유가가 지금 반이 올라왔습니다. 배럴당 58달러 해요. 이란 난리 나고 하니까. 이란 난리 나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때는 26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아 이거 국제유가가 채산성이 일단 안 맞죠. 일단은 배럴당 100불로 해서 100드러미니까 만 불을 벌 줄 알았는데 일단 배럴당 100달러가 아니라 58달러가 된 거예요. 으악 이 생각이 딱 드는 건데 두 번째 갑자기 정 프로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정 프로님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왜요. 파보니까 50배럴밖에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4분의 1토목 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 반토막에 채굴량 반토막. 미국 시일 잘 나간다며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시일 기업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산성이 안 좋죠. 두 번째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소문이 돌아왔을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알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유상증자 한다면 들어오시겠어요. 투자하십시오. 안 들어오죠. 그럼 채권 발행하면 들어오시겠어요. 진짜 제가 12% 이렇게 불러야 그때 들어오시겠죠. 이런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고수익 고위험 채권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정크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크본드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게 다행스러운 게 작년도 12월 5일 날 제가 atf가 저점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12월 5일 날 오펙에서 감사나비를 합니다. 감사나비라는 건 원유의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55불에서 쩔어 있다가 60불 위로 툭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다 이란에서 한 번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한 번 좀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국제유가가 더 떨어집니다. 지금보다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땐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됐을 땐 그럼 재무적으로 어렵고 지금 간신히 한숨 쉬고 있는 미국의 시일기업들 이들이 굉장히 좀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약한 고리가 되면 이들에 대한 채권에 자금이 쏠리지 않으면서 이들의 채권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크본드가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될 수 있고 부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섯 번째가 어떤 걸로 갈 수 있냐면 여섯 번째 리스크가 하일드 채권들의 신용등급 리스크예요. 이게 이제 채권도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트리플 A부터 해가지고 트리플 C 굉장히 낮은 등급까지 존재해요. 그런데 BB등급 이하를 하일드 그러니까 투기등급 채권이라고 하고요. BB등급 이하를 BB등급 이상을 투자등급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등급 채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채권 이런 표현이 이런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있는 BB등급 이하는 투기등급이라는 얘기는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채권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분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투자등급 채권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들을 요구하는 연기금이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이제 투자하실 때 펀드에 맡길 때 어떤 펀드에 투자하면 화끈한 거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투자등급 채권 안정적인 채권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자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국채 뭐 그다음에 우량회사채가 거래되니까요. 투기등급 채권 시장에는 좀 약간 불안불안한 애들이 있죠. 얼굴을 봐도 좀 얼굴이 노랗고 좀 이런 불안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에 투자를 하는데 대신에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별도의 펀드들이 존재해요.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만 재미있겠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 bbb등급에 bbb등급이면 투자하고 투기등급의 바로 가운데 사이에 딱 걸려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 지금 2조 달러 정도 돼요. bbb. 역대 사상 최대로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깔짝하면 어떻게 보면 얘들이 bbb로 떨어지죠. 뭐 한 등급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자해서 투기로 떨어지는 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해서 투기로 떨어지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풀이 바뀌죠. 펀드들이 들어갈 수 있는 풀이 바뀌죠. 일단 첫 번째 투자 등급에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2조 달러가. 예를 들어 그냥 아주 비약적인 비유로 그냥 2조 달러가 다 떨어진다고 하면 첫 번째는 투자 등급 채권 시장에 있었던 펀드들 있잖아요. 일단 이 2조 달러에 대한 채권들을 털어야 됩니다. 왜? 투자 등급이 아니라 투기 등급이 됐으니까. 다 털고 다른 걸 사야겠죠. 국채 같은 걸 사겠죠. 그럼 국채 쪽으로 자금이 확 몰려갈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투기 등급 쪽에서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저는 투기 등급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에 있는 애들을 샀다가 바로 bbb에서 bbb로 툭 떨어져 내려오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한꺼번에 웰컴 하면서 2조 달러가 내려와요. 그럼 뭐야 얘네들이 더 좋네 하면서 밑에 있는 애들을 팔고 이 2조 달러어치를 사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을 팔고 위에 있는 애들 가려면 얘도 금리가 그만큼 아니 금리? 금리가 그냥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거기다가 잠깐 떨어졌다고 금리가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동을 하지는 않겠죠. 한꺼번에 이동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2조 달러에서 있었던 애들을 팔았잖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조 달러에 해당되는 채권 애들은 다 팔리니까 자꾸 얘네들은 셀셀셀셀 하니까 얘네들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의 금리가 튀어 올라갈 겁니다. 2조 달러만큼 해당되는 애들은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애들은 자금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 구하기 어려우니까 2%라도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일드 채권 그러니까 회사체 신용시장에서 굉장한 불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1월달 중순에 뉴욕 패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지금 제일 불안한 건 기업 부채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데 불안감을 좀 많이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번 6번은 사실 연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유가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는 리스크 시간이잖아요. 리스크 시간. 리스크 시간이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서들로 가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유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는 셀 기업들을 흔들게 되고 이 셀 기업들이 대표적인 하일드 채권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을 흔들어 놓게 되면 미국 회사체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도 이어질 개연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틀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5번 6번을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6번은 사실상 설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5번을 설명해드리는데 저에게 5번이 뭐냐면 유가가 하락할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라고 하면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력이 밑으로 작용을 해도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언가 툭툭 쳐올리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란, 이런 애들이 위로 쳐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하고 쳐올렸는데 이란이 별거 없으면 투 또 이라크 투, 리비아 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바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유가가 왜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이게 조금 긴 얘기가 되는데 언제로 가야 되냐면 2014년 9월로 가야 됩니다. 2014년 9월 달에 제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상황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 3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원래 사우디아하고 러시아가 대표적인 산유국이에요. 그때 당시 1, 2위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시장은 양분하고 해먹고 있었어요. 잘 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미국의 시일 기업들이 200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워낙 저가 유전으로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배럴당 100달러에 팔고 있는데 어디서 조막조막하면서 7, 80달러에 계속 원유 팔면서 저희들 시장은 잠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김 소장님의 쉐일 기업입니다. 쉐일 기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 둘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분명히 저쪽에 비해서는 안 밀리는 것 같은데 둘이 같이 마켓시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김 소장님의 마켓시어 미국 쉐일의 마켓시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라고 한 거죠. 증산? 네. 증산합니다. 그래서 딱 증산하니까 러시아도 증산하고 저도 증산하고 미국 쉐일 기업들도 막 원유를 쏟아내니까 원유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국제유가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팍팍 떨어지니까 제가 사우디 입장이면 사우디는 이 복지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복지를 해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배럴당 80달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에 대한 복지를 늘려놨는데 국제유가가 26불까지 떨어져요. 그럼 얼굴이 하얘지겠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감산 이러면 이쪽에서는 증산하시는데 저 혼자 감산하면 저만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저만 시장에서. 제 마켓 시험을 싹 뺏겨버립니다. 그럼 저는 멈출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사우디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도 똑같죠. 멈출 수 없는 게임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감산을 하는 겁니다. 저만 감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감산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개 이제 비오펙 산유국들이 있거든요. 얘들도 오펙으로 같이 들어와서 함께 감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같이 손을 잡고 16년도 2월에 같이 손을 잡고 그때부터 원유에 대한 감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배럴당 26불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원유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산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유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감산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국지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우디가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자꾸 감산 합의를 했는데도 유가가 떨어지는지 알아봐 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정프로님께서 밑장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가? 네. 러시아가 밑장빼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몰래몰래 어디다 팔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몰래몰래 증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도 조금씩 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도 증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디잖아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딱 오팩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죠. 뭐 하시는 겁니까? 딱 얘기를 하니까 증거 있어? 사실은 그런 거죠. 증거 있어도 되겠지만 사실은 난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저기 미국 쉐일 기업들은 하나도 감산을 안 하고 있잖냐. 나만 죽을 수 없다. 12억만 뺏기고 있지 않냐.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 뉴스 봤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뉴스 봤니? 무슨 뉴스요? 했더니 너네가 지금 몇 등인 줄 알아? 알고 보니까 사우디가 원래 1등 했는데 3등이 된 거죠. 러시아가 2등입니다. 아니 그럼 1등이 누구죠? 쉐일 기업이 1등이 된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미국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된 겁니다. 시장 다 뺏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미래 세대에 있는 소득을 땡겨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으로. 적자국자 발행해서. 두 번째는 중국의 부를 땡겨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협전쟁으로. 세 번째는 산유국의 부까지 땡겨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의 부가 빽 빨려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제가 사우디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원유가격이 더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되니까 추가로 감산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난리난 거죠. 아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감산합니다. 라고 해서 지난해 12월 6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오펙이 아닙니다. 오펙에다 러시아까지 더하니까 오펙 플러스라고 해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감산량을 갖다가 조금 더 늘리기로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반발을 해도 싫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만 감산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만 추가로 감산을 하자고 한 다음에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3월까지 가기 전에 지금 벌써부터 조금씩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12월 6일 날 감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일주일 후에 뉴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시일기업들의 시추공수가 늘어났대요. 증산이? 시추공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리기 어렵는데 사진 같은 데 보면 찌까찌까 하면서 원유 들어올리는 이상하게 생긴 네모나게 생긴 거 뭔지 아시죠? 걔네들이 시추공이거든요. 걔네들이 늘어났대요. 리그스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이 늘어났대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감산하기 위해서 증산하는 거죠. 미국이? 네. 일단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좀 미국이 증산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합의가 됐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저희한테는 중요한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저희 고객사예요. 그런데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한테 2년 동안 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살 겁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중국이 원래 우리한테 수입한 건 수입하고 미국한테 별돌로 천억 달러를 플러스로 해서 사줄 거냐 아니면 저희한테 사주던 걸 좀 밑장 빼 가지고 미국 걸 사줄 거냐라고 한다면 1, 2안 중에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당연히 부자하겠죠. 기분이 우리도 별로 안 좋죠. 사우시 러시아 입장에서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좀 일하는 느낌이 좀 들겠죠. 일단 기분이 대단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는 열심히 감산합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멕시코라고 들어보셨나요? 멕시코? 네. 멕시코. 거기도 산유국이에요. 가이아나라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에서 갑자기 원유 증산한답니다. 그다음에 노르웨이도 증산한대요. 좀 기분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란에서 최근에 중동에서 미국이 이미지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이란 쪽 얘기 들어보면 이란 사태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미 감정을 만들어내면 공조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미 감정을 만들어내면 감산 공조의 균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계속 스토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산합의에 의해서 원유 가격이 버텨준다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첫 번째는 미국의 시일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감 두 번째는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 반미 감정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그리고 오펙도 아닌 국가들이 증산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오펙 국가들과 산유국도 있잖아요. 열심히 감산해가지고 원유 가격 버티게 하려는 산유국들의 부가 뺏긴다는 점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감산합의에 대해서 연장할지 아니면 끝낼지를 합의하는 회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 회의장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하고 국가들이 만납니다. 그럼 일단 당장 러시아부터 얘기하겠죠. 정 프로님 저한테 얘기하겠죠. 어떻게 생각해? 감산해야죠. 그래도 감산해야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악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감산합의가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감산합의의 균열이 생겼을 땐 감산합의의 균열이 생겼을 때는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도 결국에는 본물 터지듯이 원유를 갖다 증산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국제유가가 다시 한 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계철선 있죠. 뭐냐면 정크본드들 있잖아요. 쉘 관련 기업들의 채산성이 더 악화가 되고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채 채권 신용시장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된다. 미국 쉘 기업들이 미국 전체 어떤 그런 채권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습니까 하이힐드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이힐드에서 하이힐드 채권시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얘네들이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던 게 약한 고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약한 고리라고 하면 결국엔 신용도가 낮고 채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7년 동안 최저치기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걔들이 작년도 12월 6일부터 20% 반등했습니다. 작년도 12월 6일은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에 합의를 한 날이죠. 그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얘네들이 또 꺾였어요. 그래서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시겠지만 미국 쉘 관련 기업들에 있는 그런 주가나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해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이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국제 유가는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공급 과잉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너도 나도 같이 한꺼번에 감산 공조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둘만 감산 공조하고 이쪽에서 계속해서 증산하면서 밑장 빼기 하면 이게 올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럼 틈만 나면 증산을 해 가지고 유가를 잡아내리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장기 저유가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80년대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국제 유가가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중장기로 20년 동안 쩔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도 굉장히 좀 하향 안정세를 좀 나타내지 않겠는가. 40에서 60불 밴드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맥락이다. 그래서 정수밴드 63불이 아주 견고한. 딱 이런 때도 딱 장중 64불 짓고 바로 빠져버린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도 되네 나는. 30년 동안. 내가 처음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신강학계 2년 만에 한 코너에 한마디도 안 거든가. 이번이 처음인 듯해. 그래도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 전혀 문제가 꽉 차 있으니까.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리스크는 유가 하락에 의한 미국 셰일 업체들의 채권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채권시장을 흔들어버릴 수가 있다. 네. 여기서 제가 약간 트릭을 쓴 건데. 이제 5, 6번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일 기업들이 유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자라는 부분하고 이건 이제 하이힐드 채권시장 미국의 회사체 채권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5, 6번을 묶어서 1, 2, 3, 4, 5, 6을 말씀드렸고요. 원래 지난 시간에 5번이 이제 에너지 관련이고 그다음에 6번이 인플레이션 관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6번을 오늘 설명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다음번에 이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를까라는 컨셉으로 혹시 다른 이슈가 없다면 그걸 한 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설명절 끝난 다음 날 뵙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설에 어디 가세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다음 주에. 제가 날짜를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다섯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절이 월요일까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나요.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